오늘은 제가 선물 사러 학원 사원에 왔어요. 여긴 저희 동네에 있는 아웃렛인데요. 여행객들도 많이 오고 선물 사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제가 내일 한국에 가는데 아무래도 선물은 사가야 될 것 같아서 혼자 쇼핑을 하러 왔거든요, 잠깐. 제가 찾고 있는 매장은 아이들 용품 파는 스미그리라는 매장인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박싱데이나 이렇게 세일 엄청 많이 해서 주로 바깥까지 서 있어요. 진짜 박싱데이 여기 오면은 사람에게 없는데 코치 매장, 토크호스,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시죠. 음식을 사러 왔는데 3,4,2 여기가 뭔가 많이 필요하다. 런치백 여기는 호주의 링방곡 여자애들 좋아하겠다 이런게 많네요 지금 음미해주고 싶어 가격은 이런 필통도 29 이쁘네 한국푸드는 런치백을 많이 샀는데 한국은 다 복식이니까 런치백보다는 가방이나 신발주머니를 많이 산다고 해요 런치백 이쁘다 아 이거 또 귀여워 아 깜찍해 흰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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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버트 블링버트도 너무 예쁜거 같아요 아 진짜 다 정매하고 싶어 흰건들 아 귀여워 꼴트 예쁘고 다 예뻐 이거 예쁘다 런치백이 필요 없잖아 런치백이 필요 없잖아 이 가방에 입힌거 같아 이거 사주고 이 가방에 입힌거 같아 뭐지? 런치백이 필요 없잖아 런치백이 필요 없잖아 런치백이 필요 없잖아 런치백이 필요 없잖아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카리오케 비실eri 这个만이 54불이래 마찬가지로 이거 아닌거 같아 뭐지? 아, 뭐라지? 아, 여기 왔다 이거 아, 좋아 오늘 이 제품을 뽑을 수 있을까요? 이게 4달러에요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69.90원 네, 카드로 준비되어 69 특히 이번엔 50% 호주 옥이 하는거니까.. 50% 오늘 우리의 다른 패rando는 하나의 패배로 19% 진동으로 20% 전문가를 잊고 70% 이상? 나 어... 작용은 패배로의 패배로에 따르면 50% 이상까지 20% off everything. 70% off? 네, 70% off? 네, 그래서 50% off. 20% off. 아, 예. 아, 예. 손이 없어 너. 손이 없어. 손이 없어. 이렇게 보다가 조금 더 푸는 거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아, 일어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일어나서 이곳에 모iska. 네. 네, 올해. 왜 이곳은 다시 돌아가야 돼? 오늘. 이곳은 다음엔 10%를 다시 돌아가야 될 거에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안 돼! 하여튼! 신경기 때문에 여기가 가능할 거에요. 그리고 고객님은 여기가 가능할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측 미국에서 우측에서 해외에 보내주고 300달러에 가야 될 거에요. 10%를 다시 돌아가야 될 거에요. 우로톤, 여기는 호주 브랜드인데 꽤 예쁜 가방 자파가 많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떡볶이 큰 거 이거? 완전 쌀 여기도 예쁘다 이거 시프고 예쁘다 이런 색깔 예쁘지 않아? 빨간색 예쁘다 빨간색 금자 손으로 주문했어요 또는 여행을 입고 있는 곳이 오늘의 나라가 더 많은 방향을 가진 곳이 오늘의 나라가 더 많은 방향을 가진 곳이 감사합니다.